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오후 브리핑 네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.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라 규정하지 못하며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. 그저 여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주어진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부처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가진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말, 해야 할 말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그런 이가 1년도 되지 않아 여성들의 현실을 고개 돌려 할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. 2018년 미투운동을 거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한 부처로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. 성폭력 문제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처의 취지와 목적을 똑바로 인식해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.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들이 기댈 부처로서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